다들 개인 저한테 독자요? 독자 요즘 다닥살 나고 있어 그래? 여기 지금 몇 명 보냈을걸? 나도 저를 왜 보냈을까? 나도 저를 왜 보냈을까? 아 몰라 됐으면 빼기만 하면 돼 아이고 대가씨 어 어제 그대로 어 아니 그대로 바꾼거야 아 다리아파 으아 100% 으 wah 으으으으윽 어? 오! 저거 넘어졌다. 누구야? 아 재키형인가보네. 개나서나 다 올라온다 이제 여기. 여기에 못 올라와 여기를. 괜찮대. 아무도 못하던건데. 아 씨 이거. 빨리 가. 한번 해보자. 거기서 안가는데. 와 와. 실패. 아 씨 애기가 애매하던데. 으악. 으악. 됐다. 우와 씨. 야 100도만큼 100km. 어우 힘들어. 아 씨 누구 세워야되는데. 야 라쿠로 빨리 내려가. 아 조심해. 야 내려가 빨리. 선생님 저거 쓰면 저거 줘. 야야야 얘 데리고 나가. 아 여기 길 밖에서 골 때리는데. 가요. 자막 ustedesстр 어어 무서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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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도 원래 타고... 가자, 왜... 와... 드라이브 안 넣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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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날 너무 믿지마 형 아까 그 뭐야 왜 자꾸 어필 맞지 이거 안돼 여기 겁나 힘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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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뭐 십 따로 안내 시계가 서 야이 뒤지게 처리 타다가 브라이언 어 속에 아 진짜 다리 어 아 약에 나한테 고속에 따니까 시계가 아 근데 거기 말씀해 줘 어 야 저 계곡도 이제 못가 있을까 으 그 짠 오암마 같다 쳐 불함 깨면 에서 어 으 아 아 저시 애매하게 피죽하게 전하는 아유 삽 같다 이쪽으로 타버리 된다 4 저 계곡 올라온 게 한 번에 한 번 으 으 으 여기서부터 약간 보소인데 아 아 아 아 아 워 아 아 아 아 아멘 cornet Margaret 안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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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천이 이상하게 중간에 사이드길에서 굽에서 만났어. 자전거 가져온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네마다 다른거니까. 만들어가는거야. 대박구나. 이렇게 넓게 넓게 하자. 이중으로 하자면 일자로 딱 써보자. 라운드로 이렇게. 하급진으로 해야 하급진. 자. 한잘만에? 동네. 회장. 같이 절하는거야? 몇잔 부여하려고. 서희가. 세잔? 상성상이니까. 여기 붙으면 되겠다. 거기서 공간이 있잖아. 붙어붙어. 내가 다 받았는거야? 또? 아 그래? 그런거야? 아 뭐 이렇게 어렵지. 영주 스타일. 아이고 이게 영주야. 소백산 스타일이야. 우리 뭐야 하기쯤이에요? 어. 하기쯤이야. 아. 좋네. 부회장님이 세잔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세잔으로 하시면 되는데. 부회장님이 이제.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너는. 너는 좋지? 대박나게. 잘하고기 괜찮고. 저기 뭐야. 기계는 다 만든거잖아. 이건 형 세 번야지. 다 만든거잖아. 아. 3배. 3배지. 3배. 3배.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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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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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5배. 4배. 5배. 삶이. 하이 봐. 하이 봐. 타임. 하이 봐. 물 H gere. 하이 줘. 말하자. 왠 throat. 물ch. 으아. shortage. 내가 나와는 이거. 야 이거 포 mie 퍽 female 그러지? 야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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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한지경부터 먼저 해야해. 한지경님 빨리 다섯 빨리 하세요. 장비를 해 한 세 명씩. 아니 정관예우까지 하고 나머지 대로 해요. 정관예우? 우리 고모님 하셔야죠 고모님.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다. 한 명씩 세 명이. 아니 저러면 돼? 그 다음에 나갈게. 이거 하고 있잖아. 형님 먼저 할 수 있어. 내리막으로 하네. 역시 싸우지면 절도 내리막이지. 연약 꼽는거야? 담배 해야지 담배. 2배 반 아니야? 담배지. 담배. 왜 그래야 돼요? 아이씨. 계속 내리막이야. 담배. 이 여름은. 3, 6분. 이제 가는 거. 2, 6분. 아이씨. 3, 6분. 따라해야되지. 그러니까 이런. 이런. 재산은 2번. 2번이지. 2번. 여자 꼽는거지. 그냥 2번. 아니야? 신이 위야. 아니요. 지갑 나왔어. 지갑. 1, 6분. 1, 6분. 우리 50대에. 50대 나오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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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50대. 형아 50대가 줘. 형아 50대인가? 아니요. 형아 50대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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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만 해라. 아, 조금씩 따르고 쓰지. 어우, 다운일러야. 너한테 다운을... 안 돼 있어. 안 한 줄, 너 보내려고 했지. 안 돼, 안 한 줄. 직원을 가오 갖고 왔지. 이게 지역마다, 문화는 다 다른. 우리 동네는 있는데, 여기 또 한 대고. 아니, 신인데네. 저, 저거 먼저 할게요, 혼자. 그리고, 저거 혼자? 어, 나 일단, 내가 먼저 할게. 먼저 술 받아야 돼? 조상, 받아야 돼. 조상신이한테는. 체크닝 하셔야 돼. 오아! 체크닝 하셔야 돼. 유야, 이씨. 어우, 좋아. 못 냈으니까 꼬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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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짝이야. 맞죠. 저기에 막걸리 떨어졌어. 막걸리 뭐 자른데요. 아, 뭐 자른데요. 10만원 이상 코코예요. 아, 뭐 자른데요. 빨아야지. 졸만 세 번 하면 되는 건가? 아, 그럼요. 다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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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운일러. 아, 이거 다운일러. 여기 다운일러. 하하하하하하. 플라이머는 뒤에서 해, 그러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영업자들은 또 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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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우. 삼초도 나간다. 아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누가 헬멧이야? 제 헬멧이야. 아, 이거 가져가는 거 아니지, 이거. 카카오 보니까 제가 가져가야 돼. 하하 다음 한거잖아. 아, 진짜. 이게 다 고객님들 아니야? 고객들. 같이 하시죠. 단체. 이게 다 고객들이에요. 각자 하실 분들 하시면 돼요. 하실 분들 하세요. 방훈님 까마드려. 아니 같이 하시면 뭐. 같이 하시면. 카톡 테이로 하시고. 카톡 테이로 안 받아줘. 나도 만원 받아야지. 그러니까. 글쌍이 형. 돈 없어? 내가 꺼줄게. 이리 와. 뭘 꺼줘. 대표분. 대상에 절하는데 절값 안 내는데 어디 있나. 어디 써 이 씨. 여기 있다. 자. 나오시고 나오시고 나오시고. 야 할 수 있나. 나도 방울하자. 나오세요. 하여간다고. 하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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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치게. 아이고. 망설이 나와. 한 번 더. 안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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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안다치게. 안다치게. 아. 형, 난 3만원짜리야. 백호 형, 다운 생각해야 돼. 여기서 많이 먹어버리면 안 돼. 나머지 나오세요. 전 안 하시는 분들 같이 또 하세요. 어우 씨, 안 본다. 이겼어? 불어 주지 않게. 법당하게 망가져야지. 아, 사람은 건강하게. 자, 운동들 하세요. 사람은 다치지 말아야 돼. 조금 드세요, 이제. 다 같이 졸업을 해야지, 마지막. 다 같이, 마지막. 마지막 하고, 한 배 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하는 거야. 다 비우고. 또 해? 그렇죠. 세주 부과하는 거야, 이제. 철쌍. 맛있다. 형, 이제 회장님이 한 마디 해야 돼. 뿌려. 신나게 땀 드세요. 야, 이씨. 야, 여기 안 뿌려, 왜. 아, 용만. 계속 뿌렸네. 야, 어떡해. 뭐야. 태주 안 하실 분? 네가 일이야? 하실 분? 뭐야, 해체냐, 이제. 태주 하실 분? 잔 남았어. 4개 남았어요, 4개. 회장님, 회장님 봐서. 잔 남았으니까 드세요. 그렇지, 단체. 단체로 하자. 어, 또 할 수 있나 보다. 태주 하고 잔 다 먹고 전략하고 끝내자고. 잠깐만, 작년에 단체던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다 다쳤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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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어디 다 자전거에다가 칙칙하게 뿌려. 그만 뿌려. 엄마야지. 애쓰챈단 말이야. 진짜겠는데? 너무 앞에다만 뿌리길래. 아, 예. 저기 와. 가운데 와. 자기가 가운데 와. 잘 올려야 되잖아. 전체성 전체 한답니다. 이제 마지막 돌아가고 끝내면 된다고AH. 그래. OK, 예,G. 전체성전합니다. 현진 선배. 네. 자. 아이 나 들렀어사. 올해는 대신이 이겨주세요. 되 CBD. 아니냐고요... 지금 때마다 왜 л Nir. 몰라... 음 뭐 아니야 으 Legacy 라이 저기에 너무 많다 ли 뭐 바쁘실래 시간 내주셔서 저 많이 감사드리고 올해 자전거 다들 열심히 타시고 다치지 말고 자전거 실력도 늦으시고 또 하시는 사업들도 잘 되셔서 다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올해 안해도 우리 즐겁게 잘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이선 자점으로 하하하하하 derived wor . . 아 이거 어떻게 들고 내라 Naomi . 야 너는 처먹는게 돈 챙겨야지 이 사람아 야 음복해야지 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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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쟤 가야 되는구나 빼 빼 야 나 봐봐 아 그거만 잡고 있어 아이씨 밥도 못 먹고 오네 표도로 먼저 내려가요 야 조심 utilise 내려가라 급하다가 빠진 내려하지마 간대는 가벼운커라 그랬더니 무엇다 우리 치스를 배켰고 difficulties 아 Pinterest 벌 사람 벌수 complaints 가실 분 없죠? 먼저 가겠습니다. 에이씨, 오늘 병원 안 가. 수고해. 가방 어디 가방? 가방 안 가벼웠어? 네, 안 가벼웠어. 오늘 복비는 51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회장님 안 냈어? 뭐, 이건 뭐 계좌이체 다 할 거 아니에요? 계좌이체 하면 되지. 계좌이체는 10개씩 하시지. 받아, 문 나잖아. 문 나는데 왜 안 받나? 엄청 달다. 엄청 달아. 맛있다. 좀 이따 식사는. 지금 몇 시야? 식사는 여기 밑에 짬뽕타운인데요. 지금 앞서 몇 명이야, 여기. 다 가실 건가요? 가서 먹자, 먹고 빨리 가자. 다 갈 거지. 여긴 사람 다 갈 거지? 저 빼고. 회장님 저 빼고. 만포에 안 가는데. 정품이 빼고. 회장님 다. 벌어지지 않아가지고. 오우다. 11, 11, 11, 11, 19, 20. 한 달씩 된 거야. 여기에서 형이네. 짜장면 손 드세요. 어? 짜장면 시러? 짬뽕 사와면 돼, 짬뽕. 짬뽕 사와면 돼, 짬뽕. 짬뽕 사와면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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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영업하세요? 미리 얘기해달라 그래. 나 미리 얘기해달라 그래. 나 미리 얘기해달라 짬뽕밥. 아, 나만. 잠깐만. 보러 오신 분들은 먼저 가야지 지금. 나랑 좀. 하늘 짬뽕. 그래 그래. 그거 먹자. 그리고. 우리 22명 되나 지금? 넌. 보러 해봐. 아니 뭐. 가서 좀 더 나오는 거 나오겠지. 내 거. 안전이라도 자꾸 내려올래? 팬덤 돼? 어. 팬덤 돼. 이거 너무 큰데? 봉지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왜? 매고. 봉지 몇 개 있어. 봉지 몇 개 있어. 봉지 몇 개 싸두고. 좀 넣어서. 일하냐고. 이거 다 매고 하면 큰나. 떡도 좀 먹. 떡도 좀 먹. 아우. 아우. 무단을 먹었더니 내려가서. 좀 먹고 먹겠다. 22명. 22명. 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봉지 몇 개씩 좀 나가서. 나가서 좀. 나가서 좀. 나가서 좀. 나가서 좀. 나가서 좀. 들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우. 일단은 가져가게끄만 넣고 거기 가서 나눠. 깜빵 타고 가서. 그래. 거기다 집어넣는 게 낫겠다. 아유. 그래 그래. 고시래 안 했구나. 고시래. 가방 3개 다 나눠주면 돼. 고시래. 어. 3개 좀 넣으면 돼. 이거 놔봐. 가방 들어가는 해. 고시래. 아우. 저기서 갈 것 같다. 일로와. 일로와. 맘 풍경 와. 으아. 야 동기. 네. 하하하. 동기는. 가방 어디갔지? 이거 다 넣어버린 거 같아. 이거 다 넣어버린 거 같아. 아 잘다 보면. 볼래? 이거? 으아. 다리야. 어. 아우. 이거. 이거 들어가나? 들어가게 하겠네. 아 가방 안들어졌대요? 뭐야 이거? 장봉타운 아시죠? 아 여기 잡아 가둬둬려 쟤 또 나이트로 희한하게 달라놨네 후밀들은 어떻게 걷어서 달라놨냐 내내 간다 와.. 요마다 부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 또 밑에 길 누가 막아놔서. 아 이게 돌로 딱 싸놨네. 아예? 왜왜? 길어갑니다. 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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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저게 뭐지? 우와! 우영, 넘어왔어요? 여기가!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와, 귀 엄청 쎄요, 여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또? 런이, 잘 못 탔구라. 라인 잘 못 탔구나. 응? 왜? 아우 다리야 아우... 어? 왜 이래? 왜 이래? 야 이 아씨 왜 이래? 빈티 많아졌는데? 와 아까 그게 좀 꽂이기 딱 좋은 것 같은데? 어 근데 내려오면 나중에 연결돼요 지금 거기가 처음 온 사람들은 좀 그래 눈에 익지가 않으니까 불이 너무 서가지고 무섭네 어때요 형? 기선제압? 어? 기선제압 땅이지 거기서 기선제압 땅이지 거기서 기선아 그쪽 아니야 거기가 좀 쎄 파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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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보이소? 아 저리 피하라 보이소? 여기 바탕이 없어있어 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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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타운으로.